티비 안녕하십니까 KP understanding it 저희가 이렇게 첫 예능을 찍게 되었는데요 박수 한번 치고 네,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뵙게 될 거예요. 이번 첫 주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 T1419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철가방 퀴즈입니다. 퀴즈를 마친 사람한테는 뽑기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바로 이 뽑기판인데 총 상품 개수 216개. 일단 5등 상품. 5등 상품. 꽉이에요? 꽉도 있어요? 이제 4등. 건강즙. 자, 3등. 치킨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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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요? 어, 진짜요. 다음 2등 상품. 단체 회식. 자, 지금 박수 치면 안 돼. 박수 치면 안 돼. 우리 아직 1등 남았어. 자, 기대하세요. 오케이, 맞아요. 비트. 하루 위로 가. 하루 위로 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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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 젊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달려봐야겠죠? 철강한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카드라리에터가 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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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철가방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 나이스. 당장했어. 나. 나 진짜 빨라. 나 손이 되게 빨라. 오케이, 감 잡았어. 오오. 와, 슈. 와. 자, 한다. 하나 둘 셋. 둘 셋. 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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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지금 나와! 지금 나와! 아니, 목소리를 했는데 왠지 없어? 앵그리 버드 땡! 땡! 아니, 돌아가, 돌아가. 다시 출발해. 아, 잠시만요? 내가 한 번 출발할 거야. 말하지 마. 이렇게까지? 오케이. 간다. 둘, 셋! 우와!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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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야, 너 안 돼. 야, 너 저기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우와! 너, 쟤 나이출가 몇이야? 보여줄게! 보여줄게! 에? 아니, 너? 아, 지껏! 목베개? 어? 어? 틀렸어! 야, 다리! 어? 틀렸어! 야, 다리! 돌아가! 와! 돌아가! 야, 이거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힛대! 힛대!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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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안 다한 거야! 나 안 다한 거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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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빨리 시작했지! 셋! 오! 셋! 오! 복싱 글로벌! 맞아! 뽑고 싶은 거 뽑아봐! 어... 어? 어? 건강한 거 맞아? 꽝! 꽝! 아! 아! 아니, 근데 좀... 그냥 들어가긴 아쉽잖아! 사운드 좀 하나! 어! 케민아, 잠깐만 나와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복싱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저 복싱 대회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아들 얼굴에 상처 나는 게 싫다! 그래서 나 이제 거기서 조금 반동을 받았지! 뭉클 뭉클! 아!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을 쓰는 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춤을 한다니까 안 된대! 뭐야? 뭐야? 왜 안 돼요? 우리 아들 얼굴 그렇게 밝혀지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단 미련을 못 버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아! 아! 복중해! 보통은 다리를 11자로 벌려서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치는 건데 여기서 툭툭으로 가야 돼 원, 돈, 나, 다 이런 식으로 치고 팝! 팝! 날 잡았네! 나도 한 번 해보면 안 돼? 안 돼! 원래 글러브는 초보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와, 멋있었어! 짝키오가 왔다! 짝키오가 왔다! 자, 갈게! 야, 너무하다! 저건 마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 아, 진짜 아버지 조금만 더 보여주자 네! 어? 진짜 아버지 조금만 더 보여주자 네! 어? 시안이 다가신다 그... 영패 우와! 우와! 저 본모도 신기하다! 이름 딱 그... 이거 다 찐찐 아하하하 아하하하 팝! 보여줘 아, 이게 어? 대표이사야? 와, MLD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키오래 와... 야, 근데 뭐 있어? 우리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 팻문 배탑 10년 후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명함? 명, 맞아요 MLD 대표 키오라고 하하하하 역시! 역시 우리 막내 꿈이 크구나! 하하하하 신용우의 내 뼈 될게 와... 근데 그게 대표님... 대표님이랑 합의가 된 거야? 하하하하 그건 잘 몰라 대표님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찰리일 수도 있어 아, 그래? 하하하하 역시 우리 막내 자기 위험하자 역시 귀여워! 대표님 사랑해 하하하하 사회생활을 아는구만 사회생활을 아는구만 사랑 대표님이 나야 아, 나야? 아, 나야?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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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제 내 차례가 됐어 긴만하지 않고 바로 가볼게 가자! 몰라 일단 출발해 어, 뭐야? 어, 뭐야? 너 진짜 너무 잘했어? 쉬어? 이른바 그거! 그 종아리에 끼는 거! 맞지! 카! 인형? 에벌레 인형? 돌아가! 한 번만 더 보여줄까? 저거 왜 이렇게 어렵냐?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안 되면 정말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야 저게? 아 난 넌 뭔데? 뭔데? 확실해 확실해. 우리 인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형이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아악! 아악!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조용히 해! 나 할 수 있어! 방해하고 싶어요. 애니메이션 주인공. 아중놈 둘리. 맞아요. 아이고 꽝이에요. 아쉬워라. 꽝이다 아이고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뭔지 알아? 고기. 공룡 고기. 내가 제일 좋아 자주 먹는 음식. 브레이크. 아까 좀 사. 코코볼. 브레이크 그지? 오곡 코코볼. 코코볼의 메인 모델이 둘리야. 둘리와 친구들이 있거든? 네. 코코볼 오곡 대탐험이라고 꼭 찾아 먹어봐. 아 맛있어? 진짜 어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 자 자. 아 아 아. 어려워.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그럼 힌트를 주고 시작할래? 흰 뜻부터? 안 돼. 안 돼. 힌트 붙여? 안 돼. 안 선. 안 선. 보여줄게. 둘 셋. 어? 저거. 아 아. 또 떼어. 저거? 또 떼어. 저거? 그. 설마? 설마? 이름을? 이름. 목탁. 목탁. 아. 뭐 하세요? 그거. 뭐였어요? 어. 봤어. 둘 셋. 네. 진짜 잘 보였어. 뽑았으셨어. 진짜 잘 보였어. 자. 집중. 더. 집중. 믿습니다. 믿습니다. 뭔데 뭔데?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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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은. 그. 키싱 있잖아. 키싱. 키싱. 뭐. 봤을 때. 뭘 해? 본 적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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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덕. 블랙만두. 안하러 melanjut. 인싸. 아니요. 원하는 대답을 듣고 있어. 저는 다른 respecting internacion. 우와. ?". 암 속에서, 마카냐 하랍니다. 신혁dire Matte자zkazi 하냐 하랍니다. 이렇게 해요. 안하네요. 뭔가 무서울 때는, 어릴 때부터. ET. 제가 잃을 때부터. arrests여. 저는 있어요. 아, 오오! 제 중학생 3학년 때 친구랑 같이 뭐해요? 뭐해요? 있어요! 무서운 장소가! 공원인데 밤에 3명으로 갔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소년? 소년? 남자? 네, 남자아이 소년 어디를 봐도 가운데 있어요 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디를 보고 이렇게 다 제가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근데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맞았어요 제가 보는 것을 어떻게 생겼어요? 미안한데 머리는 너 잘 닮았어 머리, 머리는 무서웠어요, 진짜 엄마? 안녕, 케빈아 그래, 안녕 노래 한 소절 불러서 안 돼? 이거 잘 불러줘 집중해야 돼, 이거는 정말 잘 봐야 돼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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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나는 진짜 빠르게 보여줄 거야 와우 와우 이건 뭐였다 어? 이게 뭐였어요? 물총? 네 비비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권총? 오, 맞았어 진짜 총이야 어 어, 맞습니다 시력 검사해야 돼 당황스러웠어 어? 요깡 요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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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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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 선택은 하면 안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 뭐, 뭐 저거 끝나고 저거 다 열 거야 내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잖아 요즘 스포츠에서 가장 빠져있는 스포츠 배워보고 싶은 거 사격을 배워보고 싶어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저번엔 복싱 배우고 싶다면 나한테 왔어 운동은 항상 바뀌는데 요즘 또 빠진 운동이야 찜질방에 있는 게임장 어, 가봤어 가면은 되게 진짜 실제 반동을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이 장난감 총에 사격장이 있어 그 느낌을 좀 느끼고 나서 좀 뭔가 제대로 돼 이제 실탄이나 사격장 가서 사격을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 시안이 타임 시안이 타임 시안이 타임 긴말하지 않고 시작해 준비할게 어? 미키마우스 땡!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알 거 같아 하나, 둘 아, 뭐였어? 아, 뭐였어? 신발 미니어 쳐 신발 미니어 쳐 맞아요 오, 정답해 맞어? 너 가는 거였어? 아, 뭐였어? 제발, 그분 아, 뭐였어? 하늘, 슈가 오, 박력 있어 하늘, 슈가 하늘, 슈가 꽝 아, 뭐야? 여기 꽝밖에 없어, 왜? 이따 와, 다 뜯어보자 고가의 상품들이 준비가 돼서 고가의 상품들이 준비가 돼서 어떻게 봤지, 근데? 이렇게 많이? 아, 너무 이쁘다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가장 한 번에 했던 큰 소비 중에 24만 원을 한 번에 질렀던 아, 비슷하게 생겼네요 같이 샀을 거예요 맞아요 케빈이랑 확인 큰 브랜드의 한정판으로 나왔던 신발을 콜라보 유명한 디자이너 정가보다 8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이게 와, 근데 이제 시안이가 이렇게 샀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제 인생 최대의 소비 이거를 사고서 제가 두 달을 굶었어요, 거의 그 큰 소비를 하고 만족했어? 만족은 했어요 음 근데 제가 이걸 딱 사고 나서 정확히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약간 정점을 찍었을 때 사고 그치 떨어졌구나 그치 그치 그랬던 슬픈 기억이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하나, 둘 오, 나온 거 같아 뭔가 나올 거 같았어 아니, 나 진짜 선이 이상한 거 같아 아 형 그냥 휴가만 뽑고요 치킨은 뽑지 마요 치킨만 뽑지 말고 둘 다 뽑잖아 이거 하면 돼 이거 제발 치킨 국뽀! 치킨 국뽀! 치킨 국뽀! 그리고 우리들을 다 소개를 해봤는데 노아 형은 어떤 거 같아요? 노아 형은 어떤 거 같아요? 보일 듯 말 듯 한데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 미안해 괜히 질문한 거 같잖아 슬퍼졌어 슬퍼졌어 내가 사이즈가 이게 더 많이 맞추고 싶었거든 더 많이 맞춰서 빨리 뽑고 싶었어 사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음 폰으로 가보자 아까는 벌칙이 없었잖아 벌칙이 생겼어? 아, 이제 틀리면 벌칙이 벌칙인데 별로 안 아파 그냥 이걸로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옷 맞추면 돼 ㅋㅋㅋ 나 부러진거 아니에요? omb Dang 망치 제자 부러진거 같은데? 괜찮아 내 질문은 쉬운거 같대 바로 맞죠? 너네들이 들으면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온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땡 건우 작곡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 땡 노아 정답 노아 정답이 노아 아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까지 아니야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 키 오 키 오 키 오 학교 다니는 친구들 정답 슬퍼 나 비자들이라 하려고 했는데 돈 많은 사람? 뭐야? 물티슈 왜 이렇게 슬프냐 돌아갔어 정답 처음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거는 언니랑 고노 때문에 아니야 이해를 가 이해를 가 말 다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오고 나서 생각하면 약간 학생들이 부러워 그렇지 왜냐면 내가 진짜 학교 다녔을 때는 학교 진짜 싫었거든 재미 아니 내가 갔었던 고등학교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진짜 싫어했는데 오고 나서 진짜 가고 싶게 됐어 나도 그래 그럼 레온은 지금 학교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냥 그냥 학교 가고 싶어 근데 가서 밥을 먹고 싶다든지 특이 없거든 근데 가면은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왜 그래? 다 그런 거야 내가 예전에 축구 선수를 배웠고 지금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거 때문에 하나 콤플렉스 있어요 온 내가 온도 있어 근데 이름을 안 불렀어 온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 정답 정답 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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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 맨날 멤버들에게 맨날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축구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꺼워져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허벅지가 많네 그 특히 케빈 형이랑 오닝이 얇잖아요 얇잖아요 네 나 시탈리스 선생님보다 허벅지 두꺼워졌다고 혼났는데 야 오늘 두께 차이가 많이 난다 준비 시작 오 뭐야 뭐야 오 슈타 지루 지루 옹나 웃기나 웃기나 아 진짜 세다 와 아프게 이겼다 진짜 세다 준비 시작 시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멋있다 아 근데 혜빈이형 너 두꺼워요 아 나 허벅지 두꺼워 나 혼났다니까? 허벅지 두꺼워 오케이 준비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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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헬스 느꼈는데 예수님 날 헬스는 보여 잠깐만 채유랑 그럼 그만 들어와 티컬 했어요 1등 치렀어요 잘했어 잘했어 허벅티쉬 룸 챔피언은 케빈이 형입니다. 오늘 나를 맞춰봐. 이거는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 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일이 있었어. 잠깐만 다 들어. 그게 뭘까? 사람한테 들러붙기. 땡. 맞지 않아? 자주 하는 거. 이거를 내가 한 거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옛날일 거야 좀. 월말 평가 같은 게 있는 날이라든가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강의. 아니야. 땡. 건우. 오늘의 운세보기. 정답. 근데 그거 나도 하는데? 운세가 진짜야 근데? 그냥 끼워 맞추면 뭔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하나 뽑아. 아무것도 없는 줄 모르냐? 이쪽 거 뽑을까? 내가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 망일 거 같긴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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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우야. 꽝. 꽝이다. 아이고야. 꽝인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된다고요? 이게 초록창, 초록창 알지? 네. 초록창에 운세를 볼 수 있는 게 있어. 막 재물운, 애정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습생을 시작할 때쯤부터 그거를 많이 봤었거든. 끼워 맞추면 알지? 그 다 뭔가 맞는 것 같고 은근 신경을 쓰게 되고 아직도 자주 생각이 나고 좀 불안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운세도 완벽하다. 진짜. 방금까지 우리가 철가방 퀴즈, 그리고 나를 맞춰발을 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지? 네. 근데 나는 조금 만족하지 않아? 좀 더 되게 세밀하고 나노 단위까지도 알고 싶어. 파이팅, 파이팅! 하기 전에 한 마디. 이건 쉽죠. 우리... 가지고 오기니까? 못 맞추면 어떡할 거야? 말 잘해야 돼. 진짜? 못 맞추면 자기가 고기 사겠대. 진짜? 단체 회식을! 와, 너 진짜 태... 오케이! 키워봉으로! 오랜만에 키워봉 지갑 넣는 거 봐. 자, 키워봉! 이거 진짜 맞춰야지. 진짜 맞춰야지. 자! 어디 가세요? 땡땡땡에 허리를 맞춰라고 써있어요. 이제 나머지 멤버들한테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져볼게요. 자, 손 떼실까요? 칼이 형. 칼이 형. 칼이 형. 칼이 형. 키가... 키가... 아마... 알죠? 나랑 홀이... 좀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만질 수 있게 해줄게요. 자, 만지고 잘 맞춰봐요. 이거는... 장민이 형. 시안이 형. 아까는... 아까는 카이린데 이번에는 시안이 형. 아니, 그냥 뭔가 높아졌어요. 뭔가 높아졌... 높아졌어요. 갑자기 높아져서 그럼 시안이 형이야? 그러면... 카이리로 할지 시안으로 할지 이 허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안! 왜요? 카이리는 켜질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안으로 한 거예요? 높은 사람은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낮을 수 있지만 낮은 사람은 커질 수 없으니까? 네. 어... 확실히 시안이에요? 네.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안대를 벗고... 누군지 확인을 해주세요. 너 이제 빨리 카이리한테 타고 와야 해. 너 이제 빨리 카이리한테 타고 와야 해. 후원이 이럽지 않느냐? 후원이 이럽지 않느냐? 후원이 이럽지 않느냐? 우리 리더! 노아 형이죠? 와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순간. 우와! 우와! 이것도 세다. 조금 세다.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수를... 괜찮네요. 아! 입술을 이제... 입술을 이제... 여기 있어요, 입술? 이게 입술이에요? 응? 입술이에요, 이게? 지금 만지고 있는 건 아랫입술? 막 가냐 하랍니다. 신혁까지 다 벗어서 하냐 하랍니다. 핸도 올라가면 콧구멍이겠죠? 감이 왔나요? 제로요. 제로요. 제로로 확신할게요. 아, 진짜 확실히 제로가 맞아요? 한 번 더 만질 수 있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손 닿는 게 거부감이 드는 입술이었어요? 네, 조금 이상했어요. 아, 그런 입술이었구나. 확신해요? 네, 제로요. 자, 그러면 최대한 입술이니까 가까이 붙여드릴게요. 자, 안대를 벗고 부분 좀 확인해주세요. 자, 방금 버튼이 다시 내려서 지금 뒤로 빠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 번 올려보세요. 너 왜 여깄냐? 너 왜 여깄냐? 자, 노아 씨! 왜 닿는 거야? 왜 닿는 거야? 자, 이제 다시 만지고 싶지 않은 입술. 중간에 제로 안았어? 제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자, 그러면 노아 형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로요. 첫 번째 실패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점에서 한 번 박수 한 번. 우리의 앵무새요. 레오는? 뭐야? 오, 야! 우와! 파는 적이에요. 이게 된다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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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먼저 볼게요. 자, 엉덩이 여기 있어.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잡아놓고 만지게 해줄 수도 있어. 간다. 이거! 제로! 제로? 모르겠어. 그냥, 그냥 제로 같은 거야? 다시 해도 돼? 한 번 다시 만져볼래? 응. 자.. 바뀌었어, 이거는. 이건 누가 엉덩이야? 이거? 어. 노아! 노아 자, 그러면 다시 첫번째로 너희 줄게 자 이 방송 읽고 나와 제로 제로? 제로, 노아 제로 제로, 노아, 제로? 응 안대를 벗고 엉덩이를 엉덩이를? 어, 앉아있어봐 자, 안대를 벗으세요 그냥 야, 근데 도욱 형은 뭔지 알아? 첫번째 만진 엉덩이가 노아 형이고 두번째가 제로였어 아, 진짜로? 어 와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때린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인 거 알고 있었지? 너나요? 아 카일이 오 땡땡에 귀를 맞춰라 귀 아, 귀 미미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오, 이거 근데 오 재밌겠다 오, 체크하다 앞, 앞에 있어요? 만져보겠습니다 귀 아 알 것 같아요? 알았어요 키오 네 키오, 키오예요 아마 한 번 더 만져볼래요? 키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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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라고요? 진짜라고요? 키오 키오예요 키오예요 정답은 키오예요 키오? 네, 키오예요 만져를 벗고 귀를 만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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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런 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오, 이거 오, 이거 네가 무슨 말이야? 어떻게 좀 가? 너무 놀랬네 꽤 다르다 대박이다 우와 잘하네 네 자, 이렇게 저희 T1419에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찾아올 컨텐츠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여러분들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